여행이 왔어요, 여행이 왔어요, 여행이 왔어요 여행이 왔어요 오늘은 지가 오는데도 한 열흘 동안 몸살을 앓고 나니깐 사람이 식은 땅이냐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와고 싶었던 치악산 구령산 교육을 왔습니다 저는 근데 이 비가 와가지고 좀 그렇게 힘든데 그래서 한번 여기서 1.5킬로 떨어져 있는 세이름포포까지 한번 왕복을 해 보겠습니다 물이 많아요 물소리가 대단하죠? 물소리로 안 띄는 오退 Tool 그래서 그냥 해 줄게요 물소올리기 물소리로 안 띄는 신발은 완전히 작았구만 신발은 완전히 물고덩이예요 비가 제법 많이 가을비가 오고 있는 치악산 구룡개구입니다 콩크리트 길이는 좀 낫구나 콩크리트 길이는 좀 낫구나 콩크리트 길이가 남 rusty 킹킹 potentially 조금 낫구나 시각산들이 11월 초순위쯤 오면 단풍이 예쁘게 듭니다. 단풍 들었을 땐 내가 10년 전에 한번 와봤던 거 같은데 조용한 계곡에 물살만 묻어놨습니다. 여기서부터 천천히 올라갑시다. 옛날에는 쇠렴폭포까지 가는데 30분도 안걸려있지. 이젠 무에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쇠렴폭포까지가 1.7킬로. 비료봉은 4.4킬로 올라가면 적이 없어요. 비료봉은 4.4킬로 올라가면 적이 없어요. 동신물도감표 치악산 국립고원에 대해서 설명이 잘 나와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치악산의 명물 포크입니다. 치악산 4개도 아름답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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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에서 전부 밧줄을 경계 표시에 해놨군 비가 많이 오면 오바되거든요 이 순간에 오바됩니다 반딧불이 다 있네요 반딧불이 다 있네요 소나무,잔나무,모냥 가꾸기 소나무,잔나무,모냥 가꾸기 비가 와서 그런지 올라가는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는 오르막길 천천히 갑시다 누가 돌들을 정성스러히 쌓아놨어요 돌들을 자연관찰로 물처를 절반찰로 이난번에 토초초초초초초초초초초 흐름 랍불 바삭바삭 여전히 기가 많이 와요 계곡에 비추기 좀 봐 대단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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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법 물이 많아졌어 인식식회소에서 좀 쉬었다 갑시다 제전폭포 1.5km 남았구만 구룡사까지는 600m 와ú 와 와 와 와 관찰로의 돌이 전부 피었구나 생태학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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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부터 지학선 정상은 오후 2시부터 모듈란에 맞습니다 생태학습원 생태학습원 안내문 코로나 때문에 여기저기 호행굴치가 달라붙어 안전센터 안전센터 아무도 있는 데가 없네 안전센터 치약의 봄 치약의 여름 치약의 겨울 치약의 가을 다 있네 치약의 겨울 치약의 겨울 이렇게 안전센터 안전센터 치약의 겨울 자동음성 발신기를 낳았구만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사람만 지나가면 아이고 여긴 마스크가 없어도 코로나가 없는데 모르지 그거야 안전센터 하여튼 열흘 동안 사람이랑 몸을 조지더니 이제 완전히 맥 빠지네 한 열언 이온 전단센터 이온 피아노 회전보호 폭포까지 이미 한 400m 와가지고 1400m밖에 안 남았네 수위에서 올라가보죠 자연 관찰로라 완전히 우측에는 개울 물소리 여기는 나무가 옹서 무거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저 멀리 이렇게 보이네 내가 오더니 미래 흑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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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흑 흑 흑 흑 흑 대단하군요 눈이 정말 많네 곰곰곰곰곰 emissions 여기가 물살이 떼어지고 있는데요 물살이 떼어지고 있어요 아 대단해 보이세요? 계량폭포 100m 남았는데 아...이거는 못할 때이네 우와 대단하네 우와 대단하네 우와 대단하네 우와 대단하네 우와 대단하네 계량폭포 거의 다 왔습니다 50m 전방 우와 내가 5년 전인가 왔다는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날이 맑었어요 근데 오늘은 비가 억수소라기입니다 아 귀여워 이 돌계단 올라갔고 내려오고 가는 바로 세렴폭포입니다 여기도 입초가 있어요 2시 넘으면 귀로공에 못 올라가게끔 딱 맞고 있습니다 수계소도 있고 수계소도 있고 태양전지판도 있구요 수계소도 있구요 수계소도 있구요 수계소도 있구요 수계소도Tube 산살자이ㅋ 부족쇄 이해센 수계소 수계소 10월 4일부터 14일까지 안한다 이게 농적이 그렇고 비령톡보 여기서 2.7킬로구만 10월에는 세렴폭폭 못가네 다왔어 세렴폭폭 75m 여기로 한번 건너와 보겠습니다 여기는 비령톡보 가는 길이에요 비령톡보 가는 길인데 비령톡보 갈 수는 없고 괴령톡보까지 갔다가 도로는 내려가야죠 우와 여기가 세렴폭폭가 내려오고 있고 여기는 이제 내려가는 길이에요 세렴폭폭으로 가고싶다 이제 다왔어요 길이 험합니다 험해요 여기서 조심해야 갈게 됩니다 조심 안하면 그냥 꽈당합니다 꽈당 와 지가 없으니 많이 내려서 지금 세렴폭폭에도 지가 많으니까 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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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편이 세렴폭폭 다 아 거기서 왼쪽이 세이렁폭포 그런데 물이 많은게 아니라 내려온것 때문에 아 있긴 있구만 가까이 좀 가볼까요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내려가겠습니다 세렁폭포 세렁폭포 이게 세렁폭포입니다 조금 주밍을 해볼까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고춧가루 감각돼서 한번 잡아볼까요 역시 멋지군요 저희는 폭발 됐습니다 한 5군데를 꺾어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습니다 빛이 이렇게 있네요 순랭이 있고 또 파노라마를 한번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왼쪽으로 바이산 높은 바이산입니다 바이산 그리고 여기 아까 왔던 길이고 그 밑에가 길어가 올라가는 다리 여기가 이제 흘러가는 메인 파천입니다 여기가 대단해요 아주 저곳은 물이 대단히 많이 내려오는데요 와 나도 찍고 가야죠 비용 꼭꼬 아니 해렴 꼭꼬 용태 왔습니다 용태 왔습니다 아 저게 해렴 꼭꼬 정파도 보이고 갔다 와 이렇게 대천 내려가는 길 일단 놀아가죠 우리는 볼겁니다 오십시오 왔다 GUY 정성스럽게 고루에다가 정성스럽게 톱을 이렇게 세워놨네 이뻐요 뒤로가 올라가는 뒤에 저녁이 비쥬얼 야채리기를 바라 아...시원합니다 오케이...둘데이야 We are walking around the climb to the bottom of the 지름상 to about the distance of 1.7km to Seiryom-Poko. This is a windy day, mainly raining, and it's too hard to take a video today. I got here about 10 days, almost broke down. But this is a little of my customers recovered, so I came here. Thank you, God. Thank God. I am an elderly man. Thank you. Thank you. Let's go to the Park River. The Park River is a solid. The Park River in the Park River is now played in the Park River. It is finally right. Now, the Park River is now picked up to the Park River in the Park River. 잘 흘렀습니다. 이게 또 아주 잘 되어있어요. 편성하게. 우측으로. 네. 길을 밑에 흐르고. 왕복 4km를 주행했습니다. 조금 무리 온 것 같아요. 뭔 살이 안날지. 모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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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약간 쥬우밍을 해볼까요? 그렇습니다. 자, 약간 쥬우밍을 해볼까요? 자, 약간 쥬우밍을 해볼까요? 쥬우밍을 해볼까요? 자, 약간 쥬우밍을 해볼까요?